전남도 전남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부닥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대책을 추진합니다. 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기존 55개소에서 62개소로 늘리고 민간의료기관 40곳에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여수, 광양, 구례 등을 찾아가는 이동차량 선별진료소도 운영합니다. 강진, 순천, 목포시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337개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접촉자를 관리하기 위해 월출산학생수련장과 전남농업기술원생활관 등 21개소 391실의 격리시사로 확보했습니다. 도에서는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와 집단 감염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최대한 먼저 발견해 접촉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격리시키고 관련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 또 다른 접촉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26일부터 도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만 607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99.4%에 해당하는 1만 5,794명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전수조사는 모든 신천지 교인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 증상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이후 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한 뒤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2주 동안 감시할 계획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 참석자들이 보건 당국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신천지 교인 가운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고위험군 종사자는 자가격리를 권고했고 보건소 전문가가 매일 두 차례 이상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계속해서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닥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추진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민생안정대책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긴급현성해 중소기업에 350억 원, 소상공인에게 150억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리이자도 최대 2.5%까지 도가 내줍니다. 기존에 받은 자금도 최대 6개월 동안 상환 유예하고 길게는 1년간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가 큰 전통시장,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400억 원의 특별 보증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코로나19 관련 문의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의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도내 공설시장 87곳의 임대료를 50%에서 100%까지 인하합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도록 시설시장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곤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행복지폐합회도 이달까지 조기 발행합니다. 모두 2,534억 원 가운데 60%인 1,545억 원을 조기 발행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1,459억 원도 상반기에 지역합회로 전액 지급합니다. 농수산물 판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 기획전을 열고 카카오, 우체국 쇼핑 등 20개 온라인 채널 판매와 대형 유통업체 판매를 늘립니다. 화해농가 돕기, 고로새, 돼지고기 소비 촉진 캠페인 등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 상환을 1년 동안 유예합니다. 대상은 농업인과 농어법인입니다. 이번 유예 조치로 80여 농가가 85권의 상환 유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기한, 징수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합니다. 또 피해업체 세무조사 이외 지방세 감면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 정혜지입니다. 전남도는 면역력이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날부터 외부인 출입 전면 통제, 신천지 관련 종사자 업무 배제, 봉사활동 등을 취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날마다 두 차례씩 종사자와 입소자의 체온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집단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합니다. 간부급 공무원이 의심환자 발생 여부 등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됩니다. 전남도가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 선도사업으로 해남 두륜산 오색숲, 영암월출산 향기숲, 담양대나무 힐링숲 등 관광자원과 소득을 연계한 전남의 대표숲 12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남도에 마스크 3만 개를 전달했습니다. 또 목포시와 순천시에도 각각 천만 원씩을 전달한 데 이어 여수시와 나주시에도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고 3월 3일 16시 전남도와 순천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박람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이 동북아 정원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응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일 전남도청에서 대구 경북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순천과 강진, 목포의료원에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환자를 수용하기로 하고 도와 시군 민간단체가 함께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매일같이 도시락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전복, 광어 등 수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섰습니다. 도는 지난 5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시식행사를 열고 소비 촉진을 결의했습니다. 특히 전복, 광어, 우럭 등의 수산물을 많게는 30% 할인 판매했습니다. 오는 10일 두 번째 소비 촉진 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 지원 체계가 달라집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 보육이 제공되고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반이 신설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함에 따라 보육교사 당번제를 운영해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 보육을 원할 경우 아이 돌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 녹차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진출했습니다. 국제 유기 인증을 받은 100% 유기농 녹차로 보육군과 농가가 협업해 만든 새 녹차 제품입니다. 처음으로 아마존에 입점한 보육 녹차의 올해 수출 목표는 360만 달러 아마존뿐만 아니라 유기농 제품만 취급하는 미국 마켓에도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오는 6월까지 소재지 농협을 통해 받습니다.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지역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상인 상황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민은 위기 때마다 똘똘 뭉쳐 어려움을 헤쳐나온 의로운 분들이셨습니다. 코로나19 또한 전남도민의 저력을 발휘해 거뜬히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